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핫한 더현대 서울.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인 만큼 바닥관리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더현대 서울은 크린텍의 T12와 T600HD를 도입했습니다. T12는 동급장비 최고 스펙 보유장비로 최고의 청소품질과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T600HD는 완벽한 세정능력과 대리석 광택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유일한 청소장비 모델입니다. 압도적인 능력으로 대리석 면적이 넓은 쇼핑몰, 호텔, 리조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모델입니다. 럭셔리한 랜드마크 현장에도 역시 크린텍 장비가 필요함을 증명하였습니다. 크린텍 장비를 사용하신 고객님들의 만족스러운 후기를 들어보세요.